촬영 중 제가 되게 오랫동안 꿈꿔오던 일이어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되게 여러가지 촬영이나 도와주는 것도 많고 조언도 되게 많이 해줘서 지금도 되게 편하게 촬영하고 있고 연습을 그 전부터 해오고 같이 연습해왔던 언니들이라서 되게 편하고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stuff. 저는 첫 촬영이죠? 첫 촬영이었는데 언니들하고 되게 많이 신나죠? 저는 그냥 뛰어다녔어요 계속 제일 신나했었던 것 같은데 엄청 신나하더라고요 혼자 카트 타고 신나 너무 재밌어서 네 되게 되게 좋게 촬영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